네 어쩔 수 없어갖고 이제 집에서 어쩌면 바꿔야겠구만 일단 해보시니까 해보시니까 아니 집에서 사포질을 물사포라고 그렇죠 그렇죠 무섭다고 여기 다음주에 와서 서페이서를 뿌려준비게 해서 오자마자 일단 뿌려보시고 뿌려보고 나서 이제 상태 보고 이제 갈아보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음 아직 수업이 4주나 또 남았습니다 서페이서도 마르는 시간 오래 걸리나요? 금방 마르면 10분 오후에 10분이 다 마릅니다 아 지나치게 뭉개지만 안되요 저도 여기 양벌이 10분이 진짜 아